아니 이제 6년 동안 사실은 남들보다 친구들보다 좀 일찍 사회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. 그 통해서 느꼈던 점이 뭡니까? 그게 없었으면 되게 물렁물렁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일기장을 보면은요. 되게 속상한 일도 많았죠. 어느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아침에 그 아르바이트 나가려고 그러면요. 눈앞이 노래요. 잠을 못 자갖고. 그리고 졸음이 올까 봐 안티플라민을 눈 밑에 되게 많이 발랐어.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세상은 전부 다 합심을 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적도 있었죠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기게 하는 힘은 뭐냐면 일기장에 선언한 거예요. 어떻게든 참고 견디자 이 고비를 넘어가면 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대장관에 왔어요. 자기가 벼려지는 칼이에요. 대장장이가. 작정을 하고 나는 이 칼을 명품으로 만들어 볼 거야 하면 끝까지 두드리겠죠 더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 끝까지 두드려서 명품으로 만들겠죠.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뜨거운 불에 맨날 있어야 되다 나는 왜 이렇게 두드려 맞나 하면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는 지금 명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칼이다. 지금 그때 저와 같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이 합심해서 나를 벼랑으로 몰아칠 것 같은 그런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. 벼랑으로 떨어져도 좋아요.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.